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소리 국어 강사 나윤진입니다. 여러분 또 오고야 말았어요. 우리 3월 학평이 곤방 또 찾아오게 될 거죠. 새학기를 알리는 이 시험 우리가 지금 고2가 됐으니까 또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준비해봤으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디까지 시험 범위인가 알아야 될 거고요. 언제 보나 날짜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보고 나면요.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때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좋은 것들 잠깐 특강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세 번째 항상 하는 얘기 학력평가 캐슬 찍을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 우리 학평을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 학력평가를 앞두고서 지금 좀 가져보면 좋을 만한 마음가짐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일정과 범위부터 볼게요. 3월 23일 목요일에 보고요. 고1 교육과정 전범위 1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 다루겠다. 그냥 뭐 평소 실력으로 봐라 이런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랑 1년 동안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하고 뭔가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요고야. 잠깐 도움이 될 잠깐 특강. 오랜만이죠 여러분. 잠깐 특강. 고1 전범위를 내가 묵차로 준비를 해봤어. 여러분들이 고2가 되면 그 영역별로 과목이 나눠져서 공부를 하게 되죠. 언매나 독서나 문학이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하게 되는데 고1 때는 하나의 교과서 안에 이게 통합국어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국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법과 장문, 독서, 문법, 문학으로 나눠볼 수 있고 요게 이제 고2가 되면 좀 더 세분화되어서 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건데 내가 목차를 보여줄 거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내 설명을 들으면서 전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초면이야.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뒤적뒤적 해보시고 들어가면 훨씬 더 마음의 안정과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토이 토론 협상 담화관습 기억나세요 여러분? 토이와 토론은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토이는 협력하는 말하기 토론은 경쟁적 말하기 했고 이 각각의 어떤 그 제재들을 여러분이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화법으로 나올 거고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양보하면서 그 협상의 단계들이 있었죠. 조정해가는 단계들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각각의 단계의 이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해 둬야 되고요. 담화관습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어떤 그 관습적인 부분들 뭐 우리나라 담화관습이라고 하면 우회적인 말하기라든지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 나오고요. 대화의 원리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언어예절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정중어법이라고 하죠? 기억나?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그리고 순서교대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 안에 가까이 들어가 있는 경률들 경률까지 하면 이거 내용들이 꽤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쓰기 맥락과 쓰기 윤리는 사실 쉽죠 여러분. 쓰기 맥락은 글을 쓸 때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네 가지입니다. 뭔지 기억나니 얘들아? 주제, 목적, 예상독자, 매체까지 해서 네 가지 그 다음에 쓰기 윤리는 글 쓰면서 도덕적으로 좀 써라 윤리의식을 좀 갖고 있어라 이런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표절 안 하는 거, 출처 쓰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다양한 읽기와 쓰기, 매체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읽기와 쓰기는 단원마다 조금씩 이름은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쓰기 혹은 문제 해결하면서 읽기와 쓰기 뭐 이런 것들 혹은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와 쓰기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읽기와 쓰기를 할 때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아무렇게나 읽지 말라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내면화해서 내 나름대로의 의미를 구성하는 거 혹은 글을 통해서 이걸 쓴 사람과 독자가 서로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겠어요? 독서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비문학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를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잘 해결해낼 수 있는가. 사실 이런 것들은 영향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꾸준히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론 자체가 막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장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기존에 했던 초안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고 이런 얘기들 정론 나올 수가 있겠고요. 매체 읽기는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시각자료, 시청각자료 이런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거죠. 표나 그림이나 이런 애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내용들을 한눈에 보게 해주고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매체가 좀 다르죠. 뭐 인쇄 매체라고 한다면 종이 위에다가 동영상을 올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후그와트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매체에다 쓰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매체 특성에 맞게 매체 자료들을 잘 활용하는 거 그리고 그 매체 자료가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법이요. 선생님 오늘도 의문 변동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요즘에 의문하고 의문 변동에 대한 거. 사실 중학생 때는 의문이 뭔지까지 배웠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쉽게 만들었던 토 나왔던 부분 의문 변동 되게 여러 가지 있죠. 일단 네 가지로 나누면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교체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이 의문 변동은 내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난다. 혹은 아니면 내가 보고 분석이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내신 강의에서는 선생님 개관 내용으로 많아야 네 강, 적으면 세 강 정도로 되게 꼼꼼하게 정리해놨어요. 교과서 안에 있는 거 외에도 다 정리해놨으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만이라도 내가 조금 강의를 들어서 정리를 해두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질문 글을 남기세요. 그러면 작년에 썼던 그 교과서 뭐였는지 알려주면 선생님 그 부분들을 강의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항상 나와. 꼭 분석하는 연습이 돼야 되고요. 표준 발음법이나 한글 맞춤법은 어문규범인데 얘네하고 보통 연결이 되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문법 요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혹은 사동하고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인용 표현까지 해서 얘네를 표현하는 요소들이 뭔가 보통은 이제 선어말 어미라든지 전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죠. 그 다음에 중세국어, 세종어제 훈민정음 우리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그 해석을 달달달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 중세국어의 어떤 어휘라든지 문법적인 부분이라든지 표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문이라든지 현대국어하고 다른 지점들이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중세국어가 막 어렵긴 나오진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고1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얘도 한 번씩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거. 자, 그 다음 문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학은요.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네 가지 갈래에 대해서 배웁니다. 중학생 때는 갈래적인 특징을 많이 배우지 않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리를 하게 되죠. 시였던 서정갈래, 소설이었던 서사갈래,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다뤘던 극갈래 그리고 교술갈래, 수필입니다. 보통 교술갈래에서는요. 조금 어렵다 하는 교과서에서는 고전작품들을 넣어놔요. 그래서 뭐 상기라든지 통곡할 만한 자리라든지 뭐 수호재기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수필이라는 게 중학생 때는 쉬웠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각각의 갈래적인 특징과 함께 대표적인 작품들 한 번이라도 보고 들어가면 좋고요. 고전시가 몇 작품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뭐 시조 4편, 시조 3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시조도요. 간단히 그냥 시조 작품만 알아두는 게 아니라 시조의 갈래적인 특징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고전문학의 이해라고 해서 한국문학의 이해, 고전과 현대가 묶여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2문학으로 넘어가면 한국문학의 보편성, 특수성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한국문학사가 쭉 전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맛보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전 작품하고 현대 작품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각각의 그 교과서를 다시 한 번 뒤적여 보시면서 이 단원 말고 여기로 가면 이런 것도 나와. 춘향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 작품은 안 나오지만 우리 현대문학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뭐 진달래꽃과 가시가 연결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단원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전통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단원인데 사실 얘네는요. 문학적인 이론도 중요하지만 문학 작품을 해석해내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론적인 측면들을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이제 학력평가를 보면서 조금씩 내신 시험에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볼 만한 내용들을 추려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아직 이 보통의 다 내용들도 무난한 이 기본적인 내용들도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이 학력평가 어떡하냐? 나 이거 망한 거 아니냐? 나 벌써 이제 고2인데 이제 수능 망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또 해야지. 매번 캐스트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급할 거 없어요. 우리 학력평가 알잖아 이제 1학년 때 해봤으니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나 대학 가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거 못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이리이리 하지 마. 잘 봤다고 해서 막 시건방 떨면서 와야 나는 뭐 대학 그냥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지만 못 봤다고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치만 최선을 다해서 봐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내가 뭘 더 보완하고 뭘 다 강화해야 할지 그게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풀고 자고 최선을 다 안 하고서 그냥 뭐 이번에는 그냥 봤어 이러면 뭔가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점검의 기회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라든지 아니면 오답노트까지 꼼꼼하게 하면서 이 학력평가를 좀 더 내 것으로 만드는 충분한 활용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학력평가 해설 강의 매번 찍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부분들은 해설 강의 잘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학력평가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겨울방학. 겨울방학 끝나면 여러분들 진짜 고2예요. 우리 친구들. 고1 때보다 마음도 무겁고 뭔가 되게 떨리고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을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적절한 부담감은 좋지만 너무 큰 스트레스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힘든 친구들. 뭔가 이렇게 마음을 지금 다잡아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또 상담글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대비 잘 하시고 선생님하고는 해설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